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항쟁 언급에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나 성실히 임하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은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요.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남 목포를 찾아 오염수 규탄 대회를 연대대해 궁지에 몰릴 때만 호남을 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뉴스 선전선동에도 국민들이 독려하지 않으니 텃밭으로 달려가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요구 날짜였던 점을 지적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릴레이 괴담 조장으로 일관했고 호남의 현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권 비판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디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나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가 문제삼은 윤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을 사실 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개 비판에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국민 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